안전벨트 잊지 마세요! 상황별 안전벨트 착용법 임산부의 경우 가급적 뒷자리에 승차하고 어깨벨트는 양쪽 가슴 사이를 지나도록 하며 아래 벨트는 자궁을 피해 배꼽 아래로 내려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두꺼운 외투는 벗겨주고 카시트를 활용해 5점씩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어린이도 카시트를 활용해 앉히고 안전벨트가 목을 지나지 않게 유의하여 착용합니다 그리고 꼬여있는 안전벨트는 평평하게 풀어주고 수건이나 쿠션을 끼워주면 더욱 안전합니다